안녕하세요 딩고뉴스의 규 동그리동동 신동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방송에서 수많은 분장으로 웃음을 선사했던 규현씨가 데뷔 이래 가장 진지하고 영화처럼 멋진 캐릭터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 현장 속인데요. 엄청난 장비와 미술 세팅 그리고 조명들이 규현씨를 화려하게 감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취지에 의하면 이번에 규현씨는 캐릭터 분장뿐만이 아니라 규현... 설마! 진짜 막... 멋있고 감동적이고 대박! 여튼 대단한 무언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어? 방금 들은 따끈다그란 속보가... 다가오는 11월 세븐 나이츠 2가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와! 대박! 현재 사전 등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 막... 너무 놀라서 뛰쳐나갈 뻔했잖아. 뛰쳐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사전 등록하세요! 이상 딩고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